치저스켈비 32절에서 33절 말씀 예! 언니가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이 언니 예수님이 오시면 I say Jesus, you say coming 1, 2, 3, 4 Jesus, coming Jesus, coming 눈 먼 사람 눈 눈에 뜨고 못 걷는 사람 두 달 일어났고 피 먹은 사람 쫑긋쫑긋 뜯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만세 가난한 사람 기쁜 소식 듣는 우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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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떠날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거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 먼 사람도 있었어요 전에 예수님 이야기 들었나? 예수님 1, 2, 3, 4 Jesus, coming Jesus, coming 눈 먼 사람 눈 눈에 뜨고 못 걷는 사람 두 달 일어났고 피 먹은 사람 쫑긋쫑긋 뜯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만세 가난한 사람 기쁜 소식 듣는 알지 알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그때였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와 예수님이야 어디 어디 우와 정말 예수님이잖아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자 까 나다다다다다다 눈먼 두 사람 앞에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조용히 하지 못해 귀하신 예수님이 눈먼 너희를 만나줄 수 있을 것 같니 예수님은 아주 바쁘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눈먼 두 사람을 나무랬어요 하지만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 이, 세, 자, 손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자 나이스 예수님께서 눈먼 두 사람의 소리에 귀를 쫑긋 경청해주셨어요 이것이 아, 아,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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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침, 아침, 아침 길을 걷던 예수님은 그대로 멈춰라 걸음을 멈추고 눈먼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니 예수님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앞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두 사람의 소원에 귀를 쫑긋 경청해주셨어요 이것이 아, 아, 아 아침, 아침, 아침 예수님 예수님이 두 사람의 눈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자 나이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 눈이 떠졌어 정말?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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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보여 예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 번쩍 든 두 사람은 예수님을 경청하며 따르는 멋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이, 언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에도 마음에도 소원에도 경청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어, 어, 어 아침, 아침, 아침 예수님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의 태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소리에도 마음에도 소원에도 경청하는 좋은 성품을 연습하기로 어니랑 약속해요 경청하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이, 어니 지저스 깨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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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